한신대학교가 경기도 오산 캠퍼스에서 개교 81주년 기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한 이건희 총회장은 한신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더 좋은 한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신대는 이와 함께 한신의 전통과 뜻에 부합하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27회 한신상 수상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정했습니다. 한신대는 휴먼케어서비스센터도 개소하고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펼쳐서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계획입니다.